오 잠깐만, 이 분 왜 그러시지? 이 분 왜 그러시지? 어어? 뭐 왜 그러세요? 왜 왜... 왜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푼 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아크, 저번에 이어서... 1화 같은 2화입니다. 저번에 드론이 인사해주고woman 끝났는데 오늘도 함께 누구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클립의 태용님 애쓰게 인사받습니다 테스트홍님의 스승 아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는 아크학 박사 교수 태용님입니다 드립 생각 안 나서 마지막에 조금 잠깐 살짝 조금 뇌절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2화 같은 1화인데 빠르게 재료 뭐죠 근데 저거는? 아 제가 또 이걸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크학 박사이신가요? 아크 세계관에서 우리에게 보면 약간 일종의 선물이다 오? 배움이에요? 요 안에 또 여러가지 이제 뭐 인챈트된 뭐 저기요? 저기요? 아 참 레벨이 부족하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약간 자원 배율을 조금 바꿨어요 예 저희가 둘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뭔가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배율을 살짝 바꿨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파밍만 하다가 게임 끝나 맞아 맞아 이거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래서 살짝 배율을 바꿨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또 뭐 배웠죠? 어... 아이템 만드는 법 배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곡괭이랑 돌 도끼 이런거 만들어서 다시 나무를 하도록 해요 네 돌 좀 줄게요 아 부시돌 부시돌은 또 돌 부서야 나오니까 아 똑똑해요 아이 그럼요 똑똑해요 테스트온 친구 네 이 선생님은 굉장히 보람차네요 이렇게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 모습을 보니 아 사실 저는 똑똑한거 빼면 시체예요 대답이 없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방금 바로 시체로 만들어 드릴 뻔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 자 잠깐 테스트온 님 이쪽으로 가보세요 어디 계신데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아 예예 제가 또 배움을 하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똥 싼거 봐야지 저... 자 저기 보이는 어우 두리러워 두리러워 예예예 예예? 예? 예 아 말씀 아아아아 예예예 예예 저 저 저 선생님한테 그런 못된 말 하면 이렇게 맞는거에요 예예 말씀하세요 예 선생님 말하는데 뭐 먹지 말아요 네 알았어요? 자 저기 보이는 네 목 긴 공룡 보이시나요? 둘리 아니에요 둘리 엄마다 네 저 둘리 어머님은 네 이제 학부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건들면 안돼요 아 째를 이제 건들게 되면 예 이제 여자가 저희들을 건들거에요 아 저희를 건들면 저흰 날아가요 보스 몬스터구나 보스 몬스터 이제 앵간하면 학부형은 건들지 말아라 아 주의사항이구나 아 어 자 저희 이제 가죽을 모으고 지푸라기를 모았으니 서서히 우리 둘의 러브하우스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의 러브하우스를 쩔 쯤이 어떨까 저 바닷가 아 왜이렇게 느려졌지 아 아 좀 게으름 좀 피우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아 진짜 어디 계세요 예 갑니다 가요 아 근데 저기 우리 가는 길에 무서운 애가 아까 있던 것 같은데 또 안 보이네요 지금 둘리 엄마요 아니요 아니요 개보다 더 무서운 애요 아 저번에 봤던 애요 아니요 개보다 더 무서운 애요 아니 뭐 무서운 애가 왜이렇게 많아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지금 개미보다 약하다고요 일단 노부대를 가보죠 여기 실제로 개미가 있어요 실제로 개미가 있다고요 개미가 있어요 거대 개미인가요 네 병정개미가 있어요 아아 어 왜요 누가 나를 때린 것 같았는데 누가 때렸나 개미한테 맞았나 아 진짜 막 화가 막 날 뻔했네 자 이 친구 여기 둘리 어머니 건들면 안 돼요 한번 마셔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잠깐만 따꾸 왜왜왜왜왜왜왜왜 온대 아 저 뭔데 저기 둘리 엄마요 아니요 개보다 더 무서우네요 온다 우와 으아아아 되자 어? 제자야? 살아있니? 제자야? 어, 스승님? 어, 여기가 어디죠? 제자님? 이리 오십시오 죽었어요? 여볼때 스승님, 저 제 옷좀 가져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도록 해요 할 수 있다면 지금 토식하고 계시네 예, 높은 확률로 그 자리에 계실거거든요 아...오 넌 뭐야? 어? 잠자리가 날 공격해요 아, 난 잠자리보다 큰게나와요 안돼! 개 직겸아 오지마 오지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크으응 으아하하하하하하하하 저희..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뭐.. 털을 찾지 말죠 저희 욕심이에요 형! 예 와봐 보여줄게 내가 아니 몰라하겠다고 내가 보여 줄게 형 나 믿어봐 또 죽어? 나 한번만 믿어봐 아니 쟤네 지금.. 날 지켜봐 아니 나 살면서 나 잠자리가 무섭다는 느낌인다 나 지금 나 28년 살면서 처음 느껴봤어 잠자리가 개무섭게 생겼다니까 형! 형! 뒤에서 내가 저 보여요? 저 가방? 어... 저 포로 제가 굿을... 어어어... 가자 가자 아니 저번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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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아... 돌을 좀 키워야겠네 근데 그 뿔 달린 그분은 또 안 오시겠지? 설마요 또 오면 진짜 레아밥 할 때 늘 찍었어 또 온다는 게 말이 안 돼 맞아요? 원리가 없어요 지금 끝 저거 거의 보이긴 하네 저 새끼 왜 날 보고 오지? 저거 근데... 아니 아니지 아니지 괜찮해 이제 벽이 올라갑니다 벽 올리면 좀 안올라나? 저거? 안 오지 않을까? 아 그 박사라면서 예? 아 그 박사라면서요 예? 아 그 박사 어디 갔어요? 뭐요? 네? 누구요? 아 테스트 언니? 아 예예예 예예 일단 제가 망도 볼게요 저쩌... 눈빛이 근데 살짝 우리 쪽을 좀 바라봐 흠흠 아... 보자 정말 어떻게 이길까? 가죽이 일단 필요한데 아 가죽이 너무 없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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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쫓아오는 거 같은데?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호기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옛말에... 에웅 아 뭐 이리 원시인 있네 예예 옛말의 말입니다 겉은 파도라 할지라도 힘을 합치면 나아갈 수 있다 우리 둘이 힘을 앞에 저... 콜 달린 놈 죽여보자 그래 이렇게 된 거 죽여봐야지 조사보자 한 번 곡괴이가 지금 제일 쎈가? 투창은 어때? 투창 투창 투창은 근데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찌를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저 근데 활 씁니다 일단 어떻게 찔러요 그럼? 저 애송이 한 번 잡아봅시다 어? 저 왜... 왜 이렇게 잡아놨지? 뭐하냐? 오오오오오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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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억 죽어 끄어억 흐어억 춰어억 나 멀리 썼어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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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어 여러분 봤어요? 내가 했어 내가 해냈어요 아 막타를 낸 거였죠 결국에 내가 했어 우린 또 하나의 난관을 헤쳐나갔어요 우리 스토리 하나 썼다 박수 3창 하나 둘 셋 왜 안 쳐져요? 내가 약간 잭사 오 잠깐만 이분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왜 그러세요? 왜 왜 왜 왜 그러세요? 잠시만요 우리 집 좀 봐 저기 못 갔거든요? 저기요? 왜 저기요? 뚫려 엄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 어디 있어요? 어어? 야 어어? 야 뭐야 이게 뭐야 야 꺼져 저만 그 생각하는 뭐야? 예? 아니 아하이 아니야 쌌다 이게 레알 이게 실화이야 이거 메가버디 유튜브를 너무 사랑하는 거 같아요 유화각이 그.. 그냥 뭐 숨 쉬듯이 나오네요 여기서보니까 더 가고 하하하하하하 야! 정의 씨 차려 인마 야 눈 돌아갔어 야 야 야 땅콩 떼 버린다 야 너 중소가 해버린다 인마 야 정의 씨 차려 왜 저걸 공룡같이 만들어가지고 어? 공룡으로 착하겠잖아 저분은 근데 안 아플까? 괜찮은거지 저분? 좋을때야 아이고야 아이고야야야야 아이고 이분은 언제 한..아니 언제 끝나는거에요? 저분요? 저분 다음영상까지요 아 다음영상에는 끝나는거에요? 몰라요 일단 저희 이번편 어떻게 마무리 지어요? 몰라요 자 저희 인사드립시다 아 그럴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글립 태형님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저희가 이제 철도 재단할 수 있게 되고 어 저희 수호신으로 생겼습니다 저희 둘리 인사해주시구요 예예 어? 저저저 싸가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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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드리진 않겠지? 오예 다행히 시야가 좁아요 마치 텐스터 훈님의 롤실력 같아요 저 저 실력이 왜요? 예? 아니요? 뭐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와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크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다음편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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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이도 인사 아 맞다 둘이 아니야 짝짝이지 짝짝이 인사 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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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저희 반응종 멘트 친 다음에 얘가 결국 끝냈습니다 예 했어요 아니 진짜 딱 이제 끌려고 했는데 마침 다 끝내고 가네요 했네요 예 뒷모습 보이세요? 약간 저 후련함이라고 해야할까요? 오 아 이번 편은 네가 다 했다 야 네가 다 했다 인마 짝짝아 니가 다했다 고맙다 고맙다! 난 이 테스트홍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 네이버 카... 우와아! 뭐... 아악! 훈과 함께 카페... 지금... 밟으세요. 와우!